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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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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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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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꾸준히야 그냥 꾸준히. 그거 이길 사람 없어요. 절대. 요즘 내가 지금 소리 배우는데. 그걸 딱 난 그냥. 그. 노래 배울 때. 노래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이거야. 노래 배울 때. 계속 들어야 되거든. 노래 배울 때. 근데 계속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야. 규칙적으로. 오늘도 들으면 내일 들어야 되고. 또 내일 들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항상 요즘 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인간은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구나. 머리로만 사는 거 아니야. 진짜야. 그런 게. 본능으로도 있고.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섯 개의 감각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대가리 쪽에만 신경 쓰이면. 이 육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머리로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몸의 균형을 잃은 거잖아. 조화롭게. 온몸이 조화로워야 돼. 그러면서 상당히 내는 신경을 써요. 요즘은. 그래서 일도 하고. 그러면. 아 내가. 육체적으로 운동도 하고. 뭔가 자연하고 접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도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거를 다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뭐 골프도 뭐. 여기 일 같은 거. 나무 다 씌워놓고. 너무 행복한 거야. 자연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명리 공부하고.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왜 나도 모르게 좋아진다는 거 있잖아. 나도 모르게 좋아진다는. 이제는 그냥 사주 여지관은 딱 알잖아. 알면 딱 보여. 그럼 이게 내 뻥이 아니라고. 근데 이게. 이게. 공부한다고 다 되는. 그. 게 아니라고. 짬밥이라고. 내 몸 자체가 뭔가 경직되면 안 돼. 맞잖아요. 뭐 하게 되면 뭔가 경직되면 안 되잖아.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그런 조화를 항상 생각해야 돼. 충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야. 항상 내. 그냥 이런 거. 이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 공부가 점검하는 거거든. 공부하면 나를 점검하게 된다니까. 항상 점검하는 거지. 사람도 점검하고 나도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건 잘 살고 못 살고가 주기용이 아니라 이건 내.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막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라는 말이야. 편하게. 다 강의한 거야. 이걸 아주 특이하게 강의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무토는 뭐예요? 이건 숫자로 우입니다. 아까 개수는 뭐? 6. 근데 이게 6초. 6초. 이게. 하바드 대학에서 이거 한 거라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게 신기한 거야. 계속. 감정 컨트롤. 내가 화내기 전에 6초 참는데. 1초. 2초. 나 화 딱 지금 날려고 하잖아. 1초. 2초. 3초.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해야 된다고. 이 연습이 명상이에요. 그런 거야? 근데 명상도 종류가 많다.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그걸 우리가 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것도 명상인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건 상당히 좋은 거란 말이야. 나한테. 무토는 5입니다. 5면 이거는 1부터 10이잖아. 이 기토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기토가. 이게 중간이에요. 중간. 무토는. 항상.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라도 이 5가 중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는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면 이게 물을 연상하는 게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게 중국이요. 우리나라는 충청도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지. 그리고 무토는 넓은 거잖아. 넓은 건데 중국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용이잖아. 무진이 중국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사주에 진토 있으면 중국 인연 많이 한다니까. 진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무진은 뭐야. 마치 물상으로 보면 넓은 대륙 같은 거잖아. 큰 우리가 무토로 산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뭐냐 하면. 무토는 바깥세상. 지구로 치면 대기권. 그 다음에 뭔가 인간의 손이 덜 탄 거야. 무토가 인간 손이 타면 기토가 된단 말이야. 밭이 되잖아. 산이 인간 손 타면 개가 넣으면 밭이 되듯이. 그러니까 진은 뭐냐 하면 인묘진 이 개념으로 보란 말이야. 어떤 거야. 청소년 같은 거지. 이제 막 피어나는 거.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 개발도상국 같은 거야. 선진국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건 막 올라온 선진국. 이건 완전히 선진국. 이건 연식이 오래된 선진국. 도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이건 신도시. 이건 강남인데. 이건 강남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개발된대. 그렇게 보시라고. 구도시 신도시 하잖아. 이건 구도시과에 속하는 거야. 오래됐어. 조금. 그런데 완전 문명이 이건 포화상태. 끝장상태. 그런 걸로 이제 보라 이거지. 내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인묘에서 진에서 사러 가는 거니까 이게 개발도상국 같은 거죠. 중국이 지금 선진국이 아니야. 진토예요. 진토. 진토. 무토. 다 개발된 게 아니냐고. 인도를 기토라고 해요. 여러분. 틀리죠. 인도에서 불교가 나오잖아. 정신적으로. 요즘 인도 영화들 장난 아니야. 근데 조금 깊이는 좀 조금 뭔가 좀 그게 한국적 마인드 간복 마인드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거든. 기사 같은 거야. 인도는. 그러니까 기사가 인도고 이거 중국이에요. 중국. 그런 거지. 그러면 무토일관이 중국 기준 좀 닮았겠죠. 그렇죠? 닮았습니다. 실제 무토일주들이 좀 잘생겼어. 아주 잘생기진 않았는데 그나마 좀 봐줄만 해. 봐줄만도 하고 힘도 세고 덩발도 좀 있고 무진이 그래요. 고집은 세다 안 세다? 세다. 세다. 무진 일주치고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왜? 왜? 왜 그래?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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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라 허튼 돈을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써야 될 때 쓰는 거지. 그런데 정제는 항상 이거를 이렇게 주시하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어디 갔나 어디 가면 안 돼 하는 거야. 정제는. 그러니까 일주 중에 지장간에 정제가 있는 사람은 뭔가 숨은 거란 말이야. 땅속에 숨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자꾸 안 보일 일이 생겨. 내가 아끼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자꾸.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정제가 마누라다 하면 자꾸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 전화 걸잖아. 어디냐 하면 그러면 이게 우쳐요? 애쳐요? 나는 애쳐지. 무진 입장에서는 애쳐잖아. 그런데 이 액기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우쳐지. 여러분 이게 그냥 이거는 안 변화인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 상황 따라 생각을 하는 거야. 항왕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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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봐. 이뻐봐. 똥배도 이뻐보인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우리는 공부하는 게 이거 본질을 본질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질을. 그러니까 여기 이 정제는 장관 정제는 꼬불쳐놓는다니까 항상? 숨겨놓는다고. 그런데 무죄성들은 숨겨놓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숨겨놓고 뿌듯해 하는 거야. 숨겨놓고 뿌듯해 하는 거. 잘 몰라. 이게 하나면 기억하겠지. 여러 개 막 여러 개가 되잖아. 그럼 진짜 몰라.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물건도 뭐 쓰다가 어디다 놨지? 이런다니까. 깜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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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기억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러니까 신경 쓸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지. 무죄라도. 정제는 집중력도 돼요. 뭔가를 딱 이렇게 할 때는 움켜질 때는 움켜진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신경 안 쓰고 움켜지나? 움켜질 때는 딱 해가지고 탁 움켜지는 거죠. 못 빠져나가도록 만약에 이게 저 저 뭐야 빠른 동물이다. 움직이는 동물이다. 응? 탁 가가지고 탁 잡아야 되잖아. 못 빠져나가게. 그 정제가 잘한다고. 이해돼요? 집중해가지고 탁 근데 무죄는 이런다고 이런다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진짜 그렇지 난 젓가락으로도 잡았었어. 아니 진짜 인사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정제라고 정제 그렇습니다. 이 패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부지런하다? 안 부지런하다? 부지런할 수 밖에 없잖아. 왜 부지런해? 진시가 출근시간이야.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항상 뭔가 많잖아. 그리고 진토가 워낙에 많은 잡동산이 같은 거에요. 편의점이라고 했잖아요. 진토 잡화 같은 거에요. 능력도 버라이어티야. 식당을 넣으면 반찬이 요리 메뉴가 여러 개야. 그럼 진토에 있는 여자들이 집에서 밥을 해서 반찬을 해놓으면 만약에 전라도 출신이다 어떻게 되겠어 반찬이? 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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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진토 있으면 뭐라고 그러거나 없는 것 같아도 은근히 부자겠죠? 이거를 다시 십성으로 보면은 개수가 존재해. 이거를 저거 봐. 그러니까 바른 패턴이겠죠? 흐트러지지 않고 그런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이온성으로 보면 관대기지. 관대기지. 관대는 뭐에요? 청소년이. 그 다음에 신살로 보면 백호살이죠. 백호의 특징이 뭐라고? 압축성이 있다는 거지. 프로의 별이니까. 압축성이 있다는 건 백호들이 욱 하는 기지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거야 그 순간적으로 뭔가 확 빠르거든. 그러니까 다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이게. 툭 터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청소년이 순간적인 힘을 낸다. 장사잖아. 장사 같은 기운이 있어 힘이. 우리 선호 스님이 무진 물진데. 저 내 방에 탁자 있지? 엄청 큰 거 그냥 혼자 들고 오더라 니까 나는 혼자 들고. 시민 장사 장사야 장사. 돈 안 써요 돈 잘 안 써. 나한테는 잘 쓰더라고 나한테는 옛날에 유럽 갔다 오면서 뭐 발렌타인 32년상 술 처먹으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술 먹으니까 그럼 봐봐 스님인데 내가 술 좋아한다 이거야. 그럼 스님이 술 사주는 술을 선물로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이 술을 사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그 고정관념인 거야. 그냥 나를 보니까 술 좋아하니까 뭐가 제일 좋을까 해가지고 사주는 거야. 그게 진짜 그 선물이거든. 그게 불심이요. 별거 아니여. 스님이니까 술 사주면 안 돼. 그건 불심 아니야. 진심도 아니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 많아요 살면서. 그 고정관념이거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란 말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절에서 술을 먹으면 안 돼. 절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뭐냐 하면. 도피하는 거야. 술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피하는 거야. 내. 그. 왜. 심리적인 부분에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 뭔가를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도피하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개념에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천수경에도 보면. 다 나오잖아. 그. 뭐. 참외. 살생중재. 금일. 참외. 뭐 이런 것들이. 살생을 하는 거는 이제 나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짐승이라든지 이런 걸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여. 그게 살생은 뭐 하지 말라는 거냐 하면.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는 뜻이야. 멀쩡한 사람 죽이지. 멀쩡한 거 죽이는 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는 뜻이지. 살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본질은 그래요. 그래. 여러분 살면서 아무도 안 죽이고 살 수 있나? 목이라도 탕 물면 목이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살생이네. 큰 죄염이네.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면 살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곁다리로 가는 거야 그게. 육식하지 말라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 그건 죄가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남 피해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사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억으로 남아본다고. 내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이걸 죽여서 먹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바코드가 나한테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야 성질이 못해지는 거야. 과격해지는 거고. 수행을 한다는 게 아까 그... 그거 나 어제 깨달은 거야. 이 괴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게 흥분하게 되면 나도 흥분할 때는 확 하거든. 지금도 그래. 근데 많이 나아지긴 했어. 옛날에 비해서. 그럼 나 이게 뭐 때문에 나아졌지? 이렇게 물어보잖아.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기도 조금씩 줄이고. 피치 못하게 먹으면 먹지. 그렇잖아요? 술도 뭐... 사람이 다 술을 끓아 다 씻는 술 입에 대지도 않는 게 멍청한 거거든. 그거 유연한 게 아니야. 중도의 삶이 아니야. 부처님도 그 왕자로 살 때는 오만 그 유쾌적 쾌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누리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왕인데. 왕자인데. 그 부처님은 그런 거야. 이 쾌락의 오만 세상이 할 수 있는 쾌락을 다 경험한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수행을 하잖아. 그럼 세상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은 거야. 이해 돼요? 근데 이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니까 이것도 아니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완전 고행의 길로 가가지고 어? 쩔쩔 굶으면서 수행해봤는데 이것도 아니더라 이거야. 그럼 나중에 나오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중이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게 중이야. 그래서 중이 생긴 거야.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뜻만 알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살생하지 말라는 뜻이 아 그런 뜻인 거야. 죄를 짓지 말라는 뜻도 되는 거고 육식을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살생에서 나온 거고 또 그 육식을 하게 되면 바꿔도 내가 그 그 그 고기 속에 들어있는 인자가 있잖아. 그 원자들이 내가 흡수가 돼서 그 원자가 나의 몸을 이렇게 어 육식하는 사람이 승질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공룡으로 봐도 육식동물이 더 포악해? 초식동물이 포악해? 그런 개념이야. 그냥 그냥 그래서 그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진짜 수행해가지고 정말 편안해지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적어가지고 한 게 불법이야. 그런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좋은 건데 왜 안 해? 다만 너무 그거에 꽂히지는 말라. 적당히 하면 되잖아. 적당히 고기도 먹고 적당히 풀도 먹고 항상 적당히가 중요하다. 그거 적중하는 겁니다. 적중하는 거.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백호살이 다 하면 아 이게 큰일 났다 이거. 객사잖아. 객사. 그런 거에 꽂히지 마라. 백호의 원인이 뭐냐. 압축된 거야. 우리가 압축된 것들이 많잖아. 풍선. 풍선인 채로 살아간다 이거야. 어떨 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이런 물상들을 다 해석을 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다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거리로 만들면 돼. 아 저건 어떤 현상이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 그 고전 물상 가지고는 목은 나무다 하는 순간 이제 마탱이 가보는 거거든. 확장이 안 되는 거거든. 운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고 물상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벌써 그런 거 연습하다보면 그런 거 연습하다보면 이제 사람이 반응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십성이나 공부를 하면 얘가 어떻다 하는 게 그냥 보여. 그냥 보이는데 어느 정도 보이느냐 하면 얘가 이제 십성 공부하게 되면 얘 미래가 보여 본다니까. 아니 미래가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어떻게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어떻게 간다.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럴 수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게 상담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아 그럼 누구 못해. 백곱살 중년에 갈 수도 있다. 이러거나 배우자로는 뭐예요. 진중개수잖아. 비겁 속에 들어있는 개수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는 재첩해야 된다. 한 번 이혼한다는 뜻이잖아. 단순하게 보면. 그죠? 그럼 무진일주가 남잔데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어. 여자하고. 그럼 어떤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 거야? 그렇지. 갔다 온 여자일 수도 있고. 사겼도 나랑 헤어지고. 그렇지. 그런 행위는 반드시 그런 바코드는 있다는 거지. 제가 안 하고 좋은 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려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뭐 하면 아 너는 두 번 기울이네 잘 산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옛날식 해석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러고 혼자 첫 거식이라도 뭐 마치 이런 상태에서 아무 부부가 이상이 없는 거야. 여자가 처음이야. 처음 만나가지고 뭐 뭐 갔다 오지도 안 했어. 그럼 살면 어떻게 돼? 그럼 이혼을 하나? 떨어질 수도 있고 안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쳐다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 그런 멀쩡한 여자인데 이 여자 직업이 뭐 아니 남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만나는 직업이라든지 항상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비겁 속에 묻혀서 사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 그런 거다. 그걸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굳이 일주 남자가 그러면 어떤 애 좋아해? 나이 먹은 여자 좋아하겠어? 젊은 애 좋아하겠어? 젊은 여자. 아니 아주 어린 여자는 아니잖아. 젊은 여자잖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무술을 하고 무술하고 무진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라고. 무술은 연식이 많이 나자. 뭐 연상의 여자.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 글자를 자꾸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일주는 적어도 굶어죽이지는 않겠죠. 운이 일주 남자들은. 그 다음에 내 여자다 하면 애길 줄 아는 여자겠죠. 맞아. 남자겠죠. 근데 도내는 인색하다. 인색하다. 그걸 그러니까 인색한 거예요? 알뜰한 거예요? 고기 나름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불과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돈이라든지 이런 거 그 외에 밥 먹고 이거 바루잖아. 반찬 같은 거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팔정도 육바라밀로 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있어요? 바르게 사는데 너무 그러니까 낭비도 아니고 애끼라는 게 뭐냐면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막 쓰지 말라는 뜻이지. 그런 거니까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란 말이야. 낭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애끼는 사람 보면 쫌팽이라고 할 거 아니야. 중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알뜰살뜰한 거다. 이런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